포스코 퓨처엠이고요. 27만 3천 8백원에 15%요. 좀 더 언더 퍼포먼스 한번 나왔죠? 네네네. 이제 언더 퍼포먼스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걸 지금 손절 쳐야 되나 고민이 많아가지고. 아니 손절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젊으신 것 같은데. 내가 손절치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심적과를 찍으니까 계속 저점을 제가 보면 저점에서 계속 더 내려가려고 하고 수급이 잘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장도 별로 안 좋잖아요. 2차 전지가.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밑에서 다시 조금 더 비중을 지금 줄여놓고. 이건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그래요. 트레이딩. 이건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트레이딩이 안 먹혀요. 시장이. 그거 좀 잘 아시겠지만 시장 보면 되게 어렵죠? 엄청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홍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대홍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홍주를 많이 들어가서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홍주의 진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대홍주는 되게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적과라고 생각하면 더 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저점을 깨는 거잖아요. 바닥의 라인을 깨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손절이 많이 나가요. 그건 코스 타기에 대한 문제고요. 이 대홍주 같은 경우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가격 위치를 봐야 돼요. 이 가격이 내가 좀 견뎌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대홍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위치예요. 위치.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사진 가격이 높아요? 싸요? 이렇게 봤을 때? 싸요. 싸요, 안 싸요? 싸요. 싸요? 중간, 중간. 중간이에요, 중간. 그렇죠? 네. 그리고 중간은 애매해야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해요. 애매하죠. 위로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릴까요?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좀 걸릴 것 같죠. 걸릴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사신 게 언제 사신 거예요?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 안 됐어요. 그거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알았는데. 네. 아니, 그건 왜 그래.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탤링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가격은 싸요. 그렇죠? 가격은 싸지 않으세요? 싸잖아요. 왜 그러면 가격이 대용주는 50% 빠지면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고점 대비 50% 빠지면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50%가 빠지면 얘들이 들어와요. 이제 기도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업종을 봤을 때 상반기 내내 빠진 거 작년 6월부터 1년 정도 빠졌어요. 딱. 이제 2차전지가 빠지기 시작하고 1년 됐거든요. 그리고 올라간 것도 1년 동안 올랐었어요. 그럼 똑같죠? 1년 올라가고 1년 빠졌어요. 그다음에 가격은 50% 빠졌고.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고 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이야. 그럼 2차전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렇죠? 리스크 때문에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국인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2차전지는 퍼포먼스가 커질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빠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빠지는 게 좋죠. 그렇죠? 맞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라는 건 자기들이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평균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차전지는 다 그래요. 저는 지금 2차전지를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라. 저는 이 가격이면 우리가 붙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 손절하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왜 손절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가격이면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50% 빠지잖아요. 그럼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자연 반등이라고 해요. 그럼 과제 납부했다는 반발매수가 들어와요.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20%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을 주면 손해보고 나올 자리는 아니에요. 더 밀린다? 그냥 더 사면 돼요. 그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잖아요. 여기가 23만 원까지 밀렸었거든요. 오늘 밀렸죠? 그런데 윗고리에 비석형이에요. 내일 양봉 들어올 수 있어요. 얘들. 윗고리 이게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밀어놓은 거고 여기 보면 윗고리에 비석형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그럼 여기는 저점의 시그널이에요. 내일 양봉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28만 원, 그다음에 30만 원.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박스권이라고 해요. 이 나이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러면 팔지 않을 거예요. 좀 더 타점을 잡을 것 같아요. 이게 코스닥이라면 손절하라고 해요, 제가. 손절하는 게 낫죠. 왜 그러냐면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밀린다 그러면 개인들만 받잖아요. 그런데 이 대형주들은 누가 받냐면 기관하고 외국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트레이딩한다 생각하고 21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30만 원까지 간다 하고 모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기초적 반대기 들어와요. 업체 말고 추가 배제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해요. 제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는 양복 하나 보고 사요. 그래서 끌고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레이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많이 싼 있는 업종을 사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화장품 관련 중 상반기에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작년에 어땠어요? 다 눈물 흘렸어요,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흘렸어요. 흘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좋잖아요. 많이 올라왔죠? 2차전지도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삼성전자 작년에 SK하이닉스 상반기 어땠어요? 안 좋았잖아요? 하반기부터 좋아졌죠? 작년에 밉상주였죠. 재작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땠어요? 밉상주였잖아요. 많이 올라왔죠? 똑같아요. 대형주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갖고 계신 분은 저라면 지금 여기서 컨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남들 다 팔으러 갈 때 사는 게 맞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는 던질 자리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자리가 우리 시청자님 사신 분이 40만 원, 50만 원이라고 하면 고민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이라면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도망가지 마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한번 쫙 견뎌보세요. 알겠죠? 힘내시고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